안녕하세요. 오늘은 본 뇌물죄, 뇌물수소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 메넨데스 의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들어보면서 시작하죠. 하나의 가장 강력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당원 의원 중에 하나인데, 인 칸그레스라고 했으니까, 칸그레스는 미의회가 되겠죠. 미의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상원의원, 아주 권력이 막강한 상원의원 중에 하나가요. 칸그레스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메넨데스, 메넨데스는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메넨데스 뉴저지 세니터, 뉴저지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 밥은요. 밥은 이제 애칭이고 로버트입니다. 로버트 로버트를 밥이라고 해요. 로버트를 밥이라고 해요. 왠지는 몰라요. 왠지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영문과 교수님이 외국인이셨는데 마카처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밥을 설명해 주시면서 로버트다. 그런데 왜 로버트가 밥이 됐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바브 로버트 메넨데스 바브 메넨데스라는 사람이고요. 바브 메넨데스 콩그러스 뉴저지 세네더 바브 메넨데스 인따이티드 tonight accused 바브 메넨데스 인따이티드 tonight 인다이티드 tonight 인다이티드 tonight 인다이티드는 철저히 조심하셔야 돼요. 인다이티드 여기서는 이제 귀동사는 생략이 됐고요. 비동산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인나이트는 기소되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소하다 에요 누구를 기소하다 인데 pp, bpp를 썼으니까 수동으로 썼으니까 기소를 당했다는 얘기죠 기소를 당했다는 얘기죠 기소되었다 그 다음에 기소됐는데 그럼 기소 다음에는 혐의가 나와야 돼요 accused 어떤 혐의? accused of taking a fortune fortune은 엄청 거액의 돈을 거액의 돈을 얘기할 때 a fortune 이라는 말을 쓰고요 in bribes 근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돈의 어떤 형태, 양상, 돈의 양상 돈이 어떤 돈이야 뭐 좋은 돈이야 나쁜 돈이야 어떤 돈이야 bribes, 뇌물이죠 뇌물로다가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다 뇌물수수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얘기입니다 taking a fortune in bribes to wield taking a fortune in bribes to wield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taking a fortune in bribes to wield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to not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to wield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to wield influence to wield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to wield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그러니까 wield는 막 휘둘렀다는 얘기인데 영향력을, 입김을 넣었다 영향력을 주다 영향력을 막 휘두르다 권력을 휘두르다 at home and abroad home은 국내에서, abroad는 해외에서, 국내외에서,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막 휘두르기 위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끊고 투나잇 한 다음에, 투나잇 한 다음에, 투나잇 한 다음에 facing, facing은 이렇게 직면했다는 얘기죠 facing, 직면했는데 어떤, 어떤, calls to resign 이라고 그랬죠? resign, calls to resign, calls 이거는 요구, call은 요구고 resign은 이제 사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 사퇴 요구의 직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퇴 요구의 직면이 있다, 그러면 그 의원이 이제 사퇴 요구의 직면에 있는데 그 다음에요 new calls구나, new calls예요, sorry, new calls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던 사퇴 요구,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요번 들어서 처음 사퇴 요구가 나타났다 할 때 new를 썼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이게, 전치사가 좀, 듣기가 좀 애매한데 전치사, 대명사, 요게 듣기가 어려워요 amid these new, amid these new 라고 그랬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순식간에 넘어가가지고 amid these new and stunning images of gold bars amid these new and stunning images of gold bars amid these new and stunning images of gold bars new and stunning, new and stunning images 라고 그랬죠 이미지, stunning images stun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할 때 stun을 많이 쓰는 거예요 stunning이에요 충격적인, shocking, 정말 보통 정확스러운 게 아니면 shocking 잘 안 쓰는데 stunning 대개 일반적으로 충격적이다 할 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 충격적이다 할 때 shocking 보다는 stunning, stunning 많이 쓰는 것 같고요 new and stunning images images은 어떤 사진, 영상을 얘기하는데 이미지는 이제 사진을 주로 얘기하죠 어미드, 어미드, 모모, 모모가 이제 나타났다 모모 중에, 어미드는 모모, 모모 하는 가운데 모모가 나온 가운데 이런 식으로 뜻을 쓰는데 뜻을 이제 풀이를 하는데 these new, these 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화면상에서는 목소리만 나와서 잘 모르는데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이런 그 돈 돈다발이 이제 찍힌 게 나타나는 거예요 금괴하고 돈다발 찍힌 게 나타나는 건데 나타날 건데 이게 목소리만 들어서 잘 모르겠죠 Amid these new and stunning images Of gold bar 까지 Gold bar Gold bar Gold bars 금괴가 골드바가 금괴죠 골드바가 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볼드바가 찍힌 가운데 볼드바가 드러난 가운데 이런식으로 끝을 보면 되겠지만 캐쉬는 여기서는 현금인데 이제 지폐 돈다발을 얘기하는 거야 워즈가 다발이야 다발 이 워즈가 돈다발 할 때 다발이구요 캐쉬 그러니까 금계도 나오고 캐쉬 현금 돈다발도 돈다발도 찍혔단 말이에요 돈다발도 찍혔단 말이에요 뇌물로 받은 돈다발 한국에서도 이제 누가 이제 돈다발 받았다고 했죠 돈다발이 이제 나왔는데 증거로 이제 나왔는데 아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Bars and wands of cash allegedly found in his home Allegedly found in his home 이게 이거는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쓸 때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이 나왔다 의혹에 불과할 때는 재판 끝나기 전에 의혹에 불과할 때는 다 Allegedly 라는 말을 씁니다 Allegedly 그래서 모모하다고 합니다 모모하다 카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뭐 Allegedly 를 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Found in his home 집에서 발견이 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집에서 발견이 됐다더라 Found in his home 집에서 발견된 사람은 노 의원도 노 의원도 아마 몇억 원이 아마 집안에서 발견이 됐었죠 The senator was allegedly found in his hom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And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in his hom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senator를 다음에 indictment가 나왔죠 indictment가 나왔는데 indictment 쓰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as named구나 named the federal indictment까지 named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름이 기록됐다 라는 뜻이고 the federal indictment니까 federal indictment는 indictment는 아까 기소하다 기소되다 할 때 indict인데 indict인데 기소장이 되겠죠 기소장의 이름이 연방 기소장에 이름이 등재됐다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름이 있다 named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and three associates along with his wife and three associates associate associate라고 했으니까 along with his wife wife하고 three associates associate는 동료라는 뜻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업가라고 나옵니다 사업가 세 명의 사업가도 이제 기소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와이프도 동반 기소됐다는 얘기죠 와이프하고 이제 세 명의 지인들이 같이 이제 함께 공동으로 이제 기소가 됐다 에이전트는 이제 수사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이제 수사 요원이 되겠죠 수사 요원 에이전트 에이전트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이전트 멀더 에이전트 스컬리 이렇게 X파일 보면 옛날 드라마 미드 X파일 보면 그러면 서칭 이랬어요 에이전트 서칭 에이전트 서칭 The man and the home Man and the home Man and the home 이에요 그러니까 search 다음에는 장소가 나와요 search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장소 나온다 search 다음에는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대상은 for 다음에 대상이 나오는 거죠 에이전트 서칭 The man and the home 그러니까 메넨더스 의원의 집안을 수색하는 수색하던 에이전트 수색하던 유원 유원이 이제 수색을 했어요 유원이 수색을 했는데 searching the men and the home saying they found 480,000 home saying they found for hundred searching the men and the home saying they found 480,000 in cash searching the men and the home saying they found 480,000 in cash 여기까지 캐시까지 480,000 480,000 480,000 480,000 달러 48만 달러 48만 달러 48만 달러가 인캐시라고 했나요 인캐시라고 했나요 인캐시라고 했죠 인캐시 현금으로 현금 따발이 48만 달러가 48만 달러가 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승인 장애시는 540,000 480000$ 80,000$ 자켓까지 48만 달러 중에 일부의 현금이요 일부의 그 지폐가 hidden 감춰져 있었습니다 자켓에 감춰져 있었어요 자켓에 감춰져 있었는데요 hidden in a jacket embroidered with the senator's name embroidered with the senator's name senator's name 그랬으니까 embroidered with the senator's name 화면에 보시면 Menendez 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오바로크를 쳐 놨잖아요 군대용어로 오바로크를 쳐 놨는데 오바로크가 embroidered 이게 오바로크예요 실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수를 놨다는 얘기인데요 오바로크 쳤다는 얘기죠 오바로크죠 오바로크 자켓에 오바로크가 이제 상원의원의 이름이 Menendez라는 이름이 오바로크 쳐 있는 그 자켓에 숨겨져 있었다 숨겨져서 일부 현금 돈다발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을 보면 영상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dollars in gold bars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dollars in gold bars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dollars in gold bars dollars in gold bar gold bars 라고 했죠 금계 골드바로 그러니까 수십만 달러 수십만 달러죠 hundred thousand니까 hundred thousand은 이게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 more than 이니까 10만 달러도 넘는 액수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낼 때 인을 쓰여 모양이나 형태 형태나 양상 모양이나 형태나 양상을 띠 때는 그 양상을 나타낼 때 인이라는 전체사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형상으로 in our image create, make, man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할 때 in을 씁니다 dollars in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골드바의 모양으로 골드바의 가치가 지금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죠 hundred thousand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they say as well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merce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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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tible convertible 컨버터블이 뚜껑 열리는 차잖아 컨버터블이 뚜껑 열리는 차 컨버터블에서 발견이 됐대요 mercedes convertible이 왜 나왔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앞에 이 전체사를 못 들으면요 앞에 있는 전체사를 못 들으면 머스디스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왜 머스디스 뚜껑 열리는 차 컨버터블이 왜 나왔을까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께요 이게 전체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들리셨어요? 들리셨어요? 에러 에러의 에러 그러니까 이 골드바가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골드바는 어디에서 발견됐다? 컨버터블에서 머스디스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다 they say as well 그러니까 손따발이 자켓에서도 발견되고 집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컨버터블 안에서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할 때 as well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할 때 as well 씁니다 종종사양 안에서 발견됐 줍니다 그리고 этом 네 예 예 아름다이가 this indictment now part of this indictment part of this indictment indictment는 기소장이라고 했죠 기소장의 일부를 들여다보면 now part of this indictment the description of venendez allegedly part of this indictment the description of venendez allegedly the description of indictment the description the description of venendez the description of menendez going online description of venendez allegedly going online and googling description of venendez description of menendez는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술 기술하다라고 명사는 동사로 바꿔서 이해하면 수월해져요 수월해지는데 기소장의 일부를 들여다보면 무엇에 대해서 기술했다 무엇을 기술했다 무엇을 기술했다 이거는 목적어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기술했다 menendez에 대해서 기술한 그 기술한 그 글귀를 보면 문구를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 description of venendez allegedly going online and googling description of venendez allegedly going online and googling allegedly going online and googling 여기서 기술한 것을 보면은 allegedly는 아까 말씀드렸죠 allegedly going online and googling 구글링 going online and googling 그러니까 allegedly 뭐뭐라고 하더라 뭐뭐라고 하더라 going online 인터넷에 접속하다가 go online go online going online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글링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다 구글창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창에 검색을 했는데 뭐라고 검색을 했느냐 뭐라고 검색을 했느냐 기술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how much is one kilo of gold worth 이렇게 물어봤죠 구글에다가 자기가 금괴를 몇 킬로짜리 골드바 금괴를 얻었잖아요 그거를 가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시가로 얼마일까 이게 현금으로 산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how much is 1kg? 1kg는 1kg을 얘기하는 거죠 골드바죠 골드바 1kg가 얼마 가치가 얼마나 될까 가치가 얼마일까 돈으로 산산하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에요 1kg의 골드 월프 여기가 우리 인 베스티게티브 리포터 인 베스티게티브 리포터 인 베스티게티브가 탐사보도 할 때 많이 쓰거든요 탐사보도 리포트가 인 베스티게티브 리포트가 탐사보도예요 탐사보도 기자가 되겠죠 탐사보도 기자인데 Here is our senior invest... 아, senior라고 그랬나? 아, senior라고 그랬구나 senior는 이제 수석 수석 탐사보도 기자 수석 탐사보도 기자 누구입니까? KOTURSKI NOW Here is our senior investigative reporter Aaron KOTURSKI NOW Aaron KOTURSKI NOW Aaron KOTURSKI NOW Aaron Aaron KOTURSKI NOW 이거는 철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KOTURSKI KOTURSKI NOW Aaron KOTURSKI NOW Aaron인데 Aaron이 A가 하나 더 붙습니다 A가 하나 더 붙어요 이 A가 없으면 Aaron이 되고요 Aaron이 되고 A를 하나 더 붙이면 Aaron이 됩니다 근데 Aaron이라고 했죠 발음은 Aaron인데 AA를 쓰면 한글로 옮길 때는 원래는 Aaron이 맞아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아론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갈 때는 Aaron이 맞는데 영어를 번역할 때는 발음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Aaron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Aaron이 맞습니다 Aaron KOTURSKI, KOTURSKI, KOTURSKI NOW 감사 취재원 Aaron KOTURSKI 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한번 들어볼게요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powerful senators in Congress New Jersey Senator Bob Menendez indicted tonight accused of taking a fortune in bribes to wield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tonight facing new calls to resign amid these new and stunning images of gold bars and wads of cash allegedly found in his home the senator was named in the federal indictment along with his wife and three associates agents searching the Menendez home saying they found $480,000 in cash some of that cash hidden in a jacket embroidered with the senator's name more than $100,000 in gold bars and a Mercedes convertible they say as well now part of this indictment the description of Menendez allegedly going online and googling how much is one kilo of gold worth here's our senior investigative reporter Aaron KOTURSKI NOW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크립트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